다산 정야격 선생이 쓴 목민심서라는 책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조선 후기에 목민관이라는 지방관리들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공직자들의 행동지침서 이런 것을 다룬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왜 이런 책을 쓰게 됐는지에 대하여 저자인 정야경 선생이 직접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지방장관이란 자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급급하고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할 것인지 모르고 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공궁하고 피폐하여 떠돌다가 굶어 죽은 시체가 구렁텅이에 가득한데도 장관이 된 자들은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자기들만 살찌우고 있으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목민심서라는 이 책은 그 당시 악한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하고 또 한마디로 말을 하면 제발 좀 백성들을 사랑으로 좀 섬겨라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야경 선생에게 참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을 보니까 정야경 선생이 억울하게 귀양살이 하던 때에 집필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 억울한 귀양살이를 무려 18년 동안이나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참 이 백성들의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그 상황을 마음 아파하면서 이런 책을 썼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 책에 보니까 또 이제 정야경 선생이 직접 왜 책 제목을 목민심서 아닙니까? 목민에다가 왜 심서를 붙였는지라는 설명을 직접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배된 몸이기 때문에 목민할 마음은 있었지만 백성을 제대로 잘 섬길 마음은 있었지만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마음으로 정말 이런 기회를 가진 관리들이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좀 그렇게 섬겨주기를 바란다 그런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한 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입장에서 참 이분이 너무 존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민심서라는 책이 참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목민심서를 읽다가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의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정야경 선생이 말하는 목민 이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양 이게 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보고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조선시대에 집필한 이 책을 오늘날 현대인들이 지금도 찾고 있는 건 이 정야경 선생이 가진 이 목민의 정신이 너무 귀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정야경 선생과 같은 참 지도자에 목말라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요즘에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의 기도가 나옵니다 정말 이런 정신을 가진 지도자 한번 만나보기로 원합니다 그런 지도자들을 한번 분별하기로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목민 심서와 함께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하면 이 성경이야말로 정말 선한 목자 대신 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거기에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목숨을 거시는 주님의 마음이 확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특히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지난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쉬시러 한적한 곳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드는 거 아닙니까? 뭐 어지간하면은 내칠 것 같은데 다음에 하자 다음에 나도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은 그러질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쉬는 거고 뭐고 다 그냥 없던 걸로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열정을 다하여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변하게 된 이 결정적인 동력이 뭐냐 그랬더니 불쌍히 여기사예요 그 목자 없는 양 오죽하면은 여기까지 찾아왔겠냐 한 교회를 단임하는 목사 입장에서 주님이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성도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 부탁하는 성도들한테 아니 내가 지금 몇 명을 목회하는데 내가 한 명 한 명까지 내가 기도할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 그건 끝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얼마나 힘드실까 설교도요 뭐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설교하고 참 주중의 그 성도님들의 삶의 애환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드실까 무슨 말씀으로 오늘 그들을 주님 이름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준비하는 설교하고 그런 설교가 여러분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예수님의 바로 이 마음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사 이 마음이 계셨기 때문에 다시 주님은 쉬는 것을 뒤로하고 마음을 다하여 숨기고 계시는 이게 그 목민심서의 정신하고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차원으로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을 제대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의 구조를 봐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마가복음 6장 설명을 드리면서 이 마가복음 6장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 빵과 빵 사이에 패티라고 하는 고기가 들어있듯이 지금 이 마가복음 6장의 원줄기는 파송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나서 주님 앞에 지금 보고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간에 지금 샌드위치 구조 그래서 뜬금없이 세례요한의 순교 이야기가 거기에 중간에 끼어져 들어 있다 저자 마가가 왜 이런 샌드위치 기법을 썼는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행이들의 사역의 열매 사역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뭘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이런 어떤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례요한이 가졌던 그 순교 정신 앞으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은 너무나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그저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칭찬 듣고 열광할 때만 신나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그 제자들의 정신을 놓치지 않았던 이 세례요한의 정신을 우리가 같이 본받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하여 이 샌드위치 기법을 쓴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지고 저자 마가가 샌드위치 기법을 쓴 이유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샌드위치 기법을 통하여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세례요한을 죽인 해롯 왕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악한 왕을 대비해서 누가 참 왕이냐 이걸 지금 대비를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샌드위치 기법으로 해롯 왕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 잔치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몰려든 군중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오병 이의의 기적을 가지고 그들을 먹이시는 그야말로 광야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거든요 이 광야에 예수님이 배설하신 광야의 잔치와 해롯 왕이 왕궁에서 배설한 잔치를 어떻게 대조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두 잔치는 너무나 너무나 대조되는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먼저 그 잔치에 참여하는 손님들의 구성원이 달라요 21절을 보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해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 새 지금 해롯 왕이 배설한 잔치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고간대작 이런 사람들이 초대되어 왔는데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예수님이 배설한 잔치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상하고 찢겨지고 참 목자 이런 양처럼 어디 마음 둘 데가 없는 사람 이런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것이 다른 차이고요 또 다른 차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해롯은 왕이니까 왕궁에서 화려한 잔치 파티를 벌였겠지만 예수님의 잔치는요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빈들이에요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납혀놓고 이 많은 군중을 도저히 먹일 수가 없다는 그런 참 계산이 거기에 나왔겠냐고요 이 차이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대조적인 잔치의 비교보다 진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해롯이 배설한 잔치는요 사람을 죽이는 잔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배설한 잔치는 비록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베풀어졌지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먹이는 잔치였다는 겁니다 이 대조를 지금 샌드위치 기법을 통하여 마가가 구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에스겔 34장에도 보면 이 악한 지도자와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좋은 지도자 목자를 대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에스겔 34장 2절에 보면 악한 목자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 진저 지금 성경이 악한 목자를 딱 한마디로 규정합니다 자기만 위하는 목자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 바로 그 다음 나오는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대 양때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이 묘사하는 악한 목자는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 특히 세상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비판할 때 뭘 오해하는 겁니까 이렇게 큰 교회 만들어서 지가 호의호식하는 걸로 이게 뭐 맞는지 틀리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이런 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수치 아닙니까 사람 많이 모으는 이유가 전도 많이 하는 이유가 그 목자 자기 배불리려고 한다고 진짜 그런 겁니까 이런 내용을 피력하는 것이 에스겔 34장인데요 저는 이 말씀들 중에서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8절입니다 주 요하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때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아니 지금 그 앞에서 계속 그 악한 목자들에 대하여 악한 목자들에 대하여 계속 피력했는데 8절에 와가지고는 아예 목자가 없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악한 목자는 목자가 아니래요 오늘 한국 사회가 오늘 여러분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지금 떠나간다고 하는 네 가슴 아픈 현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목자가 없는 겁니다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5절에 목자가 없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목자가 없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목자가 없음으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극이 일어난 그 모든 책임은 그 악한 목자들 악한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제가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이런 그 모든 것들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담임 목사인 저의 책임이에요 이게 성경의 시각입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상첩하고 교회를 떠나고 오늘 한국 교회가 위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피하게 된 그 모든 책임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저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저의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 집회를 가는 것이 저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집회를 갈 때마다 먼저 사과합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게 지도자예요 오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우리 기독교나 회복되는 길은 지도자가 회복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목민심서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의 18년 그 억울한 유배 중에서도 그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생각하며 책을 쓰는 이런 지도자가 오늘 우리나라에는 불가능한 겁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목사를 기대하겠고 어느 정치 지도자들을 기대하겠고 어느 여러분 자기 배를 생각하지 않고 참 국민들만을 위하는 이런 경제 지도자들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보겠습니까 뭐 곳곳에 많이 있겠죠 안 드러나서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에 참 지도자가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정치하는 걸 보면은 이게 무슨 자기 당 불리는 거지 저게 저게 국민을 위하는 거냐 이런 말들이 좀 나오지 않는 그런 정치가 생기면 여러분 이게 뭐 보순이 진보이 이렇게까지 극심한 고른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참 좋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인간에게서 그런 지도자들을 찾기가 우리가 어렵다면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누구에게 이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아니 왜 인간은 꼭 그런 지도자가 왜 필요한가 아니 왜 양들은 꼭 그렇게 선한 목자가 필요한가 왜 독립이 안 되는가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요 이 양은 왜 목자가 필요한지를 너무 잘 설명해 놓은 그런 짧은 영상을 제가 하나 봤습니다 이 양은 왜 목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가 하니까 세 가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째로요 양은 위험을 피할 분별력이 없대요 이 양은 시야가 좋기 때문에 주변을 살필 능력이 없어서 앞서가는 양만 본대요 그래서 여러분 해외 토픽이나 책 같은 데 보면 양들이 막 이렇게 몰살 벼락으로 벼락 끝으로 떨어져가지고 떼죽음을 당했다는 그런 책이나 이런 거 볼 때가 있잖아요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어리석은 양들의 시선 때문에 시야 멀리 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앞에 양만 보고 가니까 그 양이 벼락으로 떨어지면 그것밖에 길이 없는 줄 알고 몰살하는 게 그게 양이래요 왜 선한 목자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절대로 양을 벼락 끝으로 몰지 않는 그런 가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양은 왜 선한 목자가 필요하냐 양은요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의 동물이래요 그 영상에서 설명하기를 대부분의 동물들은 다 훈련이 가능하댑니다 강아지 키우시고 고양이 키우시는 분은 그 재미로 키우는 거 아닙니까 먹이 주기 전에 강아지 보고 손 그러면 자기 아빠를 올려주는 그 재미로 먹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그 티보이 같은 데 보니까 어떤 강아지는 훈련이 잘 돼가지고 먹이 주기 전에 빵 그러면 막 죽는 신용을 하고 이게 다 훈련으로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집 강아지한테 암만 시켜도 그걸 못해요 빵 그러면 먹이 달라고 쳐다보고 그래서 이제 포기했는데 뭐 의지간한 고양이나 의지간한 강아지는요 훈련하면 다 돼요 그런데 양은 훈련해서 되는 동물이 아니래요 이 양은 막 얼마나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인지 그래가지고요 양은 훈련시켜가지고 그렇게 생존하도록 돕는 동물이 아니라 양은 목자가 직접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끌어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결정적입니다 왜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냐 양은요 뒤집어지면 잃어설 능력이 없는 동물이래요 정말인지 언제 한번 양떼 목장에서 확 밀어볼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못된 생각이죠 양들은 넘어지면 뒤집어지면 잃어설 능력이 없대요 제가 이런 짧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야 이거 인간하고 너무 닮았네 여러분 우리 인간이야말로 참 어리석어요 똑똑하다 뭐하다 하지만 이 세상 굴러가는 걸 보세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세상 악한 문화들이 그냥 막 줄줄줄줄줄줄줄 점점 세상 문화는 더 악해져 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인지 이건 뭐 양은요 우리 인간들 앞에 내가 졌다 항복 그럴 거예요 막 전부 막 고집불통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1년 반을 잡아보겠다고 예를 쓰는데 불과 그 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 백신 주사 두 번 맞으면 다 해결된다 막 그때 막 얼마나 희망이 부풀었는지 이미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다 해검이 됐대요 이제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막 다락방도 할 수 있고 이번 가을에는 막 대면으로 얼굴을 맞대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 기대에 부풀었는데 웬걸요 갑자기 무슨 뭐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된다 그러더니 지금 막 계속 더 악화일로 그래서 지금 뭐 계속 그 감염자가 확진자가 생겨나는 게 기록을 어제도 토요일로서 최고 기록이었다 그러잖아요 뭘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인간의 과학이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한 번 뒤집어지면 잃어설 능력이 없는 양과 같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 없이는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철저하게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양들에게 목자가 필요하듯이 오늘 우리 인간도 창조적 하나님이 필요한데 여기서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을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요하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오늘 우리 안에 만연해 있는 이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하여 목자 되신 주님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내가 신뢰하고 신뢰하고 비록 타락한 인간에 불과한 저지만요 우리 부목사님들을 보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저를 신뢰해줘요 뭘 요구하든지 무슨 책을 읽으라고 그러든지 좋으니까 도움되니까 읽으라고 그러시겠지 뭘 우리가 한번 갑자기 또 우리 한번 금식하자 금식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다 신뢰하기에 그거를 따라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제 마음에 얼마나 다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낙심시키면 안 되는데 이게 제 철학이에요 가끔 가다가 이분은 나를 신뢰를 못하는구나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으면요 홀가분합니다 저는 책임 없어요 안 믿어준 걸 어떡합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하세요?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내가 의지하실 목자가 되신다 그렇게 신뢰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이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갈등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요 저는 오늘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두 가지 대하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여러분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기 위해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 절박함을 회복해야 돼요 정말 주님이 아니고는 나는 도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다 오늘 법문 34전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해놔요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 보니까 지금 큰 무리들이 주님 앞으로 몰려들었는데요 아마 한 사람 한 사람 왜 왔니 여기 빈대로 왜 왔니 물으면요 답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자꾸 병 고쳐준다고 예수라는 분이 이번에 또 보니까 제자들도 그런 귀신도 쫓아내고 해서 나 그거 구경하러 왔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어떤 몸에 병을 갖고 있는데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이 아니고는 날 고칠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무조건 왔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요 지금 유튜브 인터넷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요 이유들이 다 달라요 왜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 기왕에 모이셨잖아요 기왕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기왕에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 주님 앞으로 나와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왔다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치유가 되거든요 기왕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뭐 그냥 구경 한 번 왔지 뭐 아이고 또 예배 안 드리면 그냥 막 집에서 부인이 너무 못살게 구니까 내가 한 시간 앉아 있지 뭐 여러분 기왕에 주님 앞으로 나왔는데 이 절박함을 회복해야 돼요 앞에서 살펴본 에스겔 34장에 보면은요 백성을 위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대안이 하나 나옵니다 에스겔 34장 23절 잘 보십시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지금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요 한 목자예요 여러 목자가 아닙니다 한 목자예요 대안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절박함을 회복하는 것 이번 여름에 제가 이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저는 감사가 넘치거든요 아니 얼굴이 이런 거는 약간 피곤해서 그런 거지 내 심령은 지금 해같이 밝아요 너무 기쁜 상태예요 왜 이렇게 기쁘냐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3주 전이었고 한 주 지나서 4주 전인데 일만성도 파수 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소진이 돼가지고 일시적으로 한 4주 전에 제가 거의 번아웃이라 그럴까요 패닉 같은 게 왔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설교 준비도 못하고 머리가 깨질듯이 아프고 예배인도도 할 수가 없고 그런 아픔을 제가 경험했는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너무너무 힘들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은 꼭 마음 이 편에서 뭐가 같이 떠오르는지 아세요? 이번에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져주실 건가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건가 이 기대감도 같이 가는 겁니다 지난주 같이 그렇게 설교를 하면 참 이게 우리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들 너무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동기 사랑, 나라 사랑 그러잖아요 막 여러 목사님들이 제게 연락이 오고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힘드셨냐고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면서 막 위로가 오고 막 어떤 분들은 커피 선물을 보내고 제일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아끼니까요 아니 누가 그렇게 목사님을 괴롭힙니까 막 우리가 혼내드릴게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저의 고통은요 누가 저를 괴롭혀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게 기적이라 생각하는 게요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저한테 와서 따지고 막 시비 걸고 이런 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고마운 성도님들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차라리 그냥 막 저한테 와서 따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냥 막 울기만 하시니까 제 안에 누적된 마음의 고통이 뭐냐 하면은요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선포되고 나서 어떤 젊은 자매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 꼭 한 번만 만나주세요 우리 엄마 분당 우리 권사님인데요 목사님 1만 성도 파송 운동 선포하고 지금 우울증 정세가 왔다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하신다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신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면요 단위 목사로서 억장이 무너져요 이제 이런 게 자꾸 누적이 되니까 저에게도 두려움이 점점점점 증폭이 됐는데 이번 여름에 왜 패닉 같은 게 왔느냐 이제 우리 순장님들과 대화하고 만나보고 매일 주고받고 하다가 보니까요 그게 두 가지예요 이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성도님들이 못 따라간다 우리는 아니 우리는 29 예비 단위 목사님들이 누군지 잘 모른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아니 단위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뭘 믿고 따라가느냐 목사님은 내부 15 목사님은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이라고 그러지만 모르는 건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큰 교회에서 자기 교구 아니면 나 이름밖에 모릅니다 지도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게 너무 제 마음을 아프게 했고요 두 번째로 못 따라갑니다 아니 지금 한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미 포화 상태가 됐는데 왜 또 29개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지 난 동의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차별화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이제 제게 들려지다가 보고 그리고 이제 29교회나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은 거 아닙니까 29교회나 되다 보니까 뭐 다 편차도 심하고 막 다 달라요 이런저런 이제 막 본격적인 말들이 들려지니까 두려움으로 찾아온 거예요 왜 두려웠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양 한 마리에 온 모든 걸 다 그시는 분인데 이게 무슨 뭐 일만성도 파송 운동이 무슨 창고에 물건 29개 배분하는 거 그래서 잘 배분됐습니다 이겁니까 성도들이 창고에 물건입니까 이 29교회로 잘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그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연한 짓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결과를 내가 만드는 거 아닌가 그 두려움으로 제가 마음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사실 이번에 좀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금니 하나 뽑았어요 아니 뭐 이것 때문에 뽑은 건 아니고요 이제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 약한 곳을 주로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약한 치아로 와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막 그냥 머리가 깨질듯이 아프고 막 치통도 오고 이게 뭐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그런 시간을 제가 보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 한편이 무너지고 막 아프고 이런데 신기하게도 영적으로 이쪽 마음에 막 하나님께서 이번에 뭘로 나를 또 위로해 주시지 하나님이 뭘로 저를 또 대안을 마련해 주실까 너무너무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랬는데 정말 내가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그래서 이번 여름은요 아프고 힘드는 날로 기억이 되는 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여름으로 기억을 합니다 먼저 정서적으로 저를 만져주셨어요 저를 쉼의 자료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 막 또 막 지방에서 우리 후배 목사님 연락 와가지고 아니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 목회가 힘드시군요 너무 위로 많이 받았습니다 막 그렇게 연락도 오고 그래가지고 아 이게 내가 힘든 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정서적으로 저를 주님이 만져주시고 쉼의 자료를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일만성도 파송 운동에 대하여 놀라운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아 여러분이 목사님 맨날 저렇게 말하더라 아 이게 맨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두석주만 지나보세요 지금 우리 스무라운 예비 목사님들하고 논의 중이거든요 이제 곧 대안이 발표가 될 겁니다 뭘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겁니까 문제 해결은 양같이 어리고 양같이 여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해 주시는 겁니다 그 목자를 제가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아팠던 이야기들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저는 목자가 아니에요 저를 목자라 생각하고 따르시면 상처밖에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목자는 오직 주님 한 분이시고 저는 약물이 개라 그랬지 약물이 개 여러분들이 목자 대신 주님 앞으로 잘 나가도록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주님 앞으로 몰아주는 약물이 개예요 절대로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저를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약하디 약한 게 저예요 인간을 기대하면 100% 실망이에요 그런가 하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드리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자 대신 주님은 죽은 이후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이세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저를 만져주시는 주님이세요 언제 주님 일하십니까?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한 분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열정을 회복하는 주님 앞에 선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요 선한 목자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기적보다 선행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목자 대신 예수님이 본문에 그 수많은 길 잃은 양들을 목자 잃은 양들을 놓고 위에서 해 준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뭐냐? 가르치심이에요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뭐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게 오병이의의 기적을 베풀어 그들을 먹이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셨는데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오병이의의 기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가르치심이 먼저예요 왜 이 순서가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들은 시야가 좋기 때문에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그냥 앞만 보고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시급한 건 오병이의의을 통한 밥 한 끼가 아니라 주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개척하던 그 해부터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상하게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했더니요 상처받은 성도들이 주로 모이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일로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냥 예전 교회 목사님에게 받은 상처 예전 교회 권사님에게 받은 상처 어떤 분은 여기 뒤에 제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을 눈이 붙도록 우세요 모든 걸 다 바쳐 충성했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당하고 쫓김을 받았다고 그렇게 우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를 빌렸었으니까 그분들을 치유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숨을 건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주일 예배의 목숨을 걸었고 왜? 주일날만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주일 예배의 목숨을 걸었고 또 하나는 제자 훈련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치유하기로 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의 가르침이 먼저예요 그분의 기적에 관심을 갖는 군중이 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관심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30분 이 설교 듣는 거로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정적으로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번 여름에 너무너무 아픈 시간을 보냈지만 주님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랬는데 역시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주님은 위대한 전략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여기에서 먼저 말씀을 주일날 선포하기 전에 저를 먼저 이 말씀으로 치유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벌이거니와 그 다음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벌이노라 이 주님의 신실하심이 지난 4주 동안 여러분 내내 내 삶에 너무나 신실한 목자로 저를 아까 정서적으로 저를 만져주셨다 그랬잖아요 어느 새벽에 저는 그 새벽을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납니다 다친 저의 마음을 어떻게 치료해 주시느냐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딱 두 단어를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는 주님 나를 부르시니 그래서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기에 주님 나를 부르시니라는 이 말씀 하나를 제가 받았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후렴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두 번째 받은 말씀이 뭘까요? 주님 여기 계시기 첫 번째 말씀인 주님 나를 부르시니 일만성도 파손운동 절대로 이거는 성공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대안은 딱 하나예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이 일이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진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진짜 주께서 명하신 것이라면 이거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장괴가 아니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만성도 파손운동 그리고는 쏟아지는 너무너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대안들을 이번 여름 내내 부어주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세요 영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세무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으로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간정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정서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워 주시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이 찬양으로 베드로가 물리를 걷는 그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여기 계시오니 오늘 말씀 중에 예배 가운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방황과 혼란을 잠재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